에덴트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4명이서 함께 하네요. 네. 뭐죠? 가끔 이렇게 넷이 하잖아요. 오프닝 때 멘트를 안해, 자. 좀 이렇게 톤도 업해주고 대표님이랑 함께 방송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대표님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대표님의 자리죠. 네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네, 네. 이제 지상파가 해설한다고 막하겠다고 이런 건가요? 그럼 나누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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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아니 이제 본인들도 같이 가잖아요 KBS와 함께 아니 뭐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방송에 해설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월드컵 해설은 좀 흔히 말해서 간지가 나죠 이분은 또 현재 가시니까 우리랑 또 다르시고 그러니까 형이 조금 요즘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굴러갔어 지난번에 보니까 형철이는 본인보다 8살 많은 형한테 긴장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거 진짜 찐이에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때 너무 뽕이 차고 났었어요 네네네네네 신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양양이에요 두 번째 그랬더니 두 번째 봤구나 아니 컨셉이 아니고 진짜로? 약간 어린 줄 알고? 그런 거 같아 사과했나요? 아니 어떻게 알아 난 그때 모르니까 어떤 분이 도내하면서 저 88년생인데 아까 형철씨가 나한테 아니 왜 팬들한테 반말을 해요? 존댓말을 해야지 괜찮지? 아니 대표도 존댓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랑 주헌이 형이랑 걔네 컨셉에 매몰된 것 같다 그랬는데 댓글에 대부분의 반응은 1896년생이가 괜찮다 안녕하세요 김국씨한테도 반말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컨셉에 충실했죠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시즌 초에 한 번 그거 했었죠 공격 미드필더 수비 나다가 점수를 매겨서 그 팀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점수로 이게 사실 좀 가면은 딱 사람들도 든든 들으면서도 딱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원으로 갈 거고 아스랄, 맨시티, 토트론, 맨유, 첸시, 리버풀 순으로 저희가 점수를 좀 매겼는데 순이 순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표에는 리그 성적이랑 이 선수들이 지금 공격 포인트 얼마나 올리고 있느냐 출전시간 많은 순으로 저희가 좀 분배를 했습니다 네 자 아스넬부터 가면 저는 95점 줬고 95? 네, 95 굉장히 높게 줬고 저는 92점 2점 형이랑 생각 0이나 5로 안 끝나시죠 그럼요 네 저는 90점 90점 아무래도 상승세대 한 주평은 이제 아니, 월드컵 해설가다니 왜 이렇게 멘트 욕심이 늘었냐 이게 한 처리가 월드컵 해설이 아니라 이 포지션 평가만 오면 이게 본인의 갑자기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본 플레이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에요 네 저는 100점 아스날 100점? 아, 2위원도 됐죠? 그럼 100점 100점이요 완벽하다? 전 주전조 다 나왔을 때는 제일 쎄옵니다 여기에는 자카의 엄청난 상승세가 맞아요 자카가 전 지난 시즌도 자카 그렇게 막 엄청 못하진 않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난 시즌 자카 폼이고 외드컵 파티가 지금 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좀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카의 상승세가 엄청났다 네 저도 한 줄평은 자카의 각성인데 100점까지는 왜냐면은 파티가 계속 꾸준하게 부상 없이 쭉 나와준다는 그리고 사실 아스날 산미들은 왼쪽 풀백 누가 나오는지도 좀 봐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점 주기는 애매해서 저는 95 저는 8점 깎은 건 그겁니다 지쳐가고 있다 아 근데 왜 8이에요? 지쳐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8 8 8 8팔하지 않다 아 8팔하지 않다 8점을 깎은 이유 자카는 3만큼 지쳤고요 외드컵은 2만큼 지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티는 3만큼 지쳤어요 그래서 8점 차라리 8팔하지 않다가 좀 괜찮지 체계적이었다 아 그럼요 걸체계적이야 이게 대표님이시잖아요 하하하하 형처리 한줄표 저는 상승세대 이끄는 원동력 중에 하나다 주머니가 강하기 때문에 아스날도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맨시티 저는 맨시티가 100점이에요 음 점수 얘기해주세요 저는 100점 저는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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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유니까 저는 이제 로드리의 혹사가 유일한 우려점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요즘에 로드리도 좀 지쳐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90입니다 90점 저는 이제 더브라이너의 패스를 받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더브라이너가 어시가 무려 9개고 배실바 5개입니다 미드필더들은 사실 스탯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죠 이 팀은 뭐 순위도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스탯도 잘 쌓는다 저는 이거 100점짜리다 네 토트넘은 저는 50점 줬습니다 50점 50점 저도 50점입니다 50점 오 똑같아? 저는 60 아 60 저는 80점 오 높네요? 왜왜왜왜 상대를 방심하게 하는거 아뇨 나머지 다 사실 토트넘의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미드필더라도 8점 줬습니다 아 미루 중원이다 왜냐하면 저는 케인도 요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비교적 잘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필드플레이어 중에 지금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여기 지금 토트넘 선수들한테 점수를 짜게 해주고 싶은건 콘테입니다 음 감독평가를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수비 미드필더 공격으로 친다면 미드필더는 그냥 중원이 1인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원이 그 3포지션 중에서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인분 1인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한줄평 저는 오히려 중원을 가장 좀 열쇠로 봤어요 전수들의 유연성을 주기 너무 힘든 너무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만 모여있다 결국은 플리메이커의 부재를 좀 꼽는거죠 저 약간 비슷한건 전진패스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볼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만한 그러니까 정말 물론 벤탄쿠르가 어느정도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의 전진패스 넣는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건 이들은 원래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건 맞아 그걸 구성한 것도 콘트다 그거 아니야 예를들면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건데요 성형해 이렇게 태어난거 어떻게 해요 성형해 너도 발끈해 너도 발끈해 그래 컨셉을 숨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거죠 이게 나는 좀 지금 토트넘은 선수들 구성도 문제인데 이거는 좀 감독이 만져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뭐 어쨌든 중언론 우리가 딱 잘라서 평가를 하는거니까 네 그래서 50점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저도 80점 너무 많이 준거같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냉정들 하시네 평가 50점 주고 뭐라고 썼냐면은 미드집만 문제는 아니다 그건 맞아 자 맨유 가겠습니다 저 맨유 80점 줬습니다 저는 70점 줬습니다 나 85 저 75 70부터 가죠 일단 70 카세메루가 점점 올라오며 팀구조가 완성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아스날 맨시티 보다는 이 정도 차이는 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맥토미니가 25시거든요 25점 뺏습니다 마 REAL 아하 하긴 건 지금 기간으로 생각해보면 맥토미니가 뛴 기간을 만들어가야하긴하긴하긴했습니다 announcer dachte 왜냐하면 최근에는 카세메라 올라왔죠 에릭세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뷔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유일한 흠면 맥토미니다 이 뛴 시간에서 정합해 봤을때 전체적으로 제가 점수를 많이 준거 같네요 저는 80점 괜찮은 게 저는 맥토미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다라고 봐.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원래 수준에 비해서 감독이 잘 만져준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80까지는 간다고 봐요. 살아남 뷔페 영양 에릭센 클래스의 카세미로 맥토미니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80점. 같은결이야. 그런거 그러네요. 저는 메뉴 내가 요즘에 메뉴를 너무 좋게 보나? 근데 요즘 잘해.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형이 토트넘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뉴 주고 보니까 야 여긴 그래도 양반이네? 이 생각 할 수도 있어. 공격 몇 명 빼면 지금 수비랑 미드필드가 되게 좋아. 8세미류는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점수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오늘 점수 평가가 대체로 확대요 형이. 개인의 의견이니까. 첼시. 첼시요? 51점인가요? 아니 79점. 79점. 높아 형은. 왜냐면 저는 첼시 60이에요. 저도 60이에요. 저 첼시 40. 오 왜? 자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스탯도 중요해요. 근데 중원에 스탯 생산력이 일단 없고. 그리고 여기는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죠? 조르진을 쓰자니? 하.. 애매해. 근데 또 안 쓰자니? 또 애매해요. 치크가 그러니까 조르진을 빠진 자리에 포토가 지금 치크를 계속 삼선에 넣거든요. 코바치치랑 같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조르진이 안나오면 또 의외로 볼이 잘 안돌아요. 그래서 아 이거 XXX야 되잖아. 근데 쓰잖아요? 압박만 당하면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또 여기에 만약에 갤러거를 포함시키잖아요? 근데 갤러거는 냉정하게 봤을때 더 윗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동할 수 있는게 코바치치 치크 조르진이 셋인데 칸텔 아예 나가립니다. 아예 못나오고 있어요. 제가 왜 점수를 후하게 줬는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스날을 세게 가고 들어갔잖아요? 순위도 높잖아? 뭔가 점수를 딴팀은 낮게 주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방어 기증으로 되게 높게 주거든요. 아니 왜 방어 기증이 생겼어요? 자순히 게임을 줘요. 아스날이 잘해서 그런거야? 만약에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아스날이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 그냥 개 욕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못하니까 XXX야.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지네. 저는 첼시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선수가 은퇴하고 그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출전시간을 소화하느냐 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첼시는 지금 이 미드필더 구성에서 저희가 조르진이 코바치치치크 가져와서 기록 두고 있지만 칸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첼시 미드필더 이 구성이 안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상이 많은 선수들로 중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서 점수를 좀 많이 깎었고 더 이상은 네이버 나왔는데 부상! 더 이상은 네이버. 더 이상은 네이버. 명언이죠. 근데 칸테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 나이에 이 정도 부상 빈도면 구단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도 많았어요. 첼시팬들 사이에서 조금 갈리거든요. 지금 팔아야 된다. 파는 걸로 따지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부상 회복하고 어쩌고 사실 칸테가 나올 때는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의견이 어느 정도 대립은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봅시다. 우리가 열렬하게 좋아하는 팀이 있는 건 우리 셋이니까 리버풀, 전북, 아스날 기준으로 칸테 같은 선수가 있어. 어떻게 할 건가요? 클래스가 칸테인가요? 클래스가 칸테입니다. 근데 지금 정도 부상 빈도입니다. 나이 91년생? 맞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전력감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전력자옵니다. 비전력자옵. 그러면 팔아도 무한하다.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 전북이잖아요. 아 전북인가요? 있어야죠. 아니 전북의 칸테 말고요. 이런 비슷한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비슷한 선수가 있을 때? 네. 욕 존나하죠. 부상이 많아서? 부상 많다고 욕을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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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말은 좀 드러워요. 네네네. 이 선수를 계속 안고 갈려면 구간에 욕을 한다고. 아 구간에. 결국에는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부상 안타까운데 못나오는 걸 어떡해. 사실 근데 이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를 욕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 부상당하고. 본인이 부상당하고 싶어서 다 많아. 근데 이러면 이거 바꿔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월드컵도 못나오는 게.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스쿼드 구성에서 맘 편해요. 레이저 잘 됐다. 이제 점점 진짜 없어져 가네. 네. 제목 깨끗해. 애기필고 애기필고. 저는 이제 3선 보강 없이 원하는 축구하기 였다. 이렇게 첼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카리아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자카리아는 그냥 수준미달인가 봐. 근데 계속 스쿼드에는 있어. 벤츠에는 있어. 그래서 그냥 1월에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난히 나갈 것 같아. 저는 전체적으로 한줄평을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점점 많이 졌다. 70 몇 점이죠 형? 79점이요. 79의 이유는 뭐예요? 그냥요. 아 네. 토트넘보다 1점 낮은 거네요? 토트넘보다 더 안 좋다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낮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리버풀은 낮아. 네. 54점이요. 나 55점. 저 50점. 네. 저는 25점. 그러니까 리버풀은 지금 중원을 아무리 좋게 보아줄래도 저렇게 볼 수 있어. 좋게 볼 수 있는 어떤 뭐가 없어. 저는 그러니까 리버풀 중원은 일단 보강도 안 됐고 그리고 케이타 이론 선수들이 지금 부상 당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르토르멜로? 아르토르멜로가 거의 유일한 영입생이죠? 지금 보면. 부상이죠 아르토르도. 근데 아르토르멜로도 못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엘리엇 한 골 넣었거든요. 근데 엘리엇도 사실 별로예요. 엘리엇의 등번은 19번. 그리고 그래도 중원에서 영향력 있는 티아고의 번호는 6번. 합쳐서 25점 좋습니다. 나름대로도 논리적이네요. 저는 이제 집 나간 파비뉴의 집중력. 엉망이 된 팀 상황. 요즘에 이제 그 보도를 보면은 클럽이 뭔가 피치에서 지시를 했는데 파비뉴가 그걸 어겼다는 얘기가 맞아요. 두 번이나 들여왔어요. 이거 물론 피치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징조죠. 저는 약간 형처럼 여기선 다른 건 저는 그건 절대 안 돼요. 캡파랑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 항명. 지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근데 파비뉴가 존나 잘해. 진짜 존나 잘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클럽의 미스야. 판단 미스야. 그러면은 아,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 파비뉴도 안 좋고 핸더슨은 사실 펑 떨어진 지 오래됐고 티아고는 부상이 항상 상수라 대표팀에서 김학범 감독의 의견에 반하는 선수가 있었나요? 없죠. 그럼 바로 어, 이제 그 3cm 샤우팅이라고 보시면 아, 그거 몰라요. 네, 이제 얼굴 여기 있으면 이루, 이루, 이루. 아, 진짜? 네, 3cm 샤우팅. 되게 무섭다. 누가 당했나요? 황덕이 형. 저도 한 번 당했고 이제 그 경기 이제 좀 못했는데 선수한테 막 야, 물 마셔, 물 마셔 이러다가 이런 거 무슨 물이야! 이러다가 얘기하다가 내가 야, 물 다시 줘라 하고 물을 가져갔거든요, 그때. 예, 3cm 샤우팅은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딱 지쳤다. 아, 리버풀 중원은. 자, 그래서 점수 1위가 맨시티에요. 맨시티. 평균 95점. 2위가 아스날. 94.25점. 3위 맨유는 좀 많이 내려가요. 77.5점. 그리고 4위가 토트넘 60점. 5위, 59.75네. 0.25점 차이로 첼시가 5위고 리버풀이 46점으로 6위.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1위부터 6까지 점수 나온 것 같습니다. 순위에 이제 형철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저는 동의합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저는 순위에는 동의하는데요.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제가 너무 높게 준 것 같아서. 아니, 약간 교수로 치면 학점 잘 주는 스타일이야. 공격이랑 수비 때는. 아니야, 원래 잘 주는 스타일 아니었어.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약간 그 지금 상황에서 다른 팀에게 박하게 했다가는 역공을 당하기 싫어한다. 나중에 아스날이 만약에 연패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새끼 꿀 좋다 이렇게 된다고. 거기에 너무 순간적으로 방어적으로 전술을 준 게 아닌가. 공격이랑 수비 때는 좀 다시. 예전보다 확실히 종인형도 방송생활이 오래되면서 날카로움이 덜해졌어. 아휴, 옛날에는 턱선만큼 날카로웠어요. 봐봐. 턱선이 없어. 한 달에 한 20인 술 먹고 종인형. 자, 한 달에 20일이요? 네. 28일입니다. 이틀은 쉬셨습니다. 이틀은 왜 쉬는 거죠? 간이, 이틀은 쉬어야 돼. 아, 이틀은 쉬어야 돼. 1주 연장 먹고 이제 하루 쉬고. 아니, 근데 종인형이 술 안 먹은 기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괜찮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중업뿐만 아니라 공격이랑 수비도 다 하고. 다음 주 수비, 그 다음 주 공격이 가요. 골키퍼랑 감독도 한 번 하죠. 골키퍼는 수비에 묶으면 되고, 감독은 한 번 가야지. 감독은 한 번 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예요. 네.